관절염 때문에 아픈 아내분과 그래서 걱정인 남편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사님 관절염도 혹시 치료가 되는 건가요?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안 된다는 거예요? 박사님 남편분의 상태는 혹시 어떤가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골감소증이었습니다. 골감소증이요? 남성 골감소증 환자가 매년 4% 정도씩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1년 내 사망률의 4%를 보고하고 있거든요.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는 두 가지 헤라가 있고 두 가지 마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헤라 두 가지는 다행이네.